글로벌 히트상품 창출기업 수출지원사업 강설이나 강호에 강한 지능형 LED 교통신호 음파진동을 이용한 커피추축 아 요즘에 인기를 좀 실감하시나요? 사람들이 많이 쳐다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전화도 많이 받으신다고요? 경기도의 팟테스트 경기호황쇼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도민들의 소식들 이런 것들을 전해주는 출연진들이 아주 화려하고 굉장히 질이 높더라고요 MC, 변호사 이런 분들이 출연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같은 아마추어들이 출연하는 거하고 틀리게 고품격, 고퀄리티 그런 게 있어요 저희들이 그냥 말방송으로 잘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일하다가 갑자기 방송 시간대에 다 올라가라고요? 공공기관 25곳에 2022년까지 전기차 55대를 도입합니다 그렇군요 수소차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수소차 하면 좋겠죠 안녕하십니까? 네 잠시만요 방송 시작했는데 뭐 하는 거예요? 경기 사이버 장터 뭔지 아세요? 무수 농업인이 직접 생산한 생산물을 엄선해서 안전하고 저렴하고 그러니까 저 지금 이것만 빨리 주문하고 말씀드릴게요 아 혹시 그게 월 1회 그게 있다는 경기 사이버 장터 그것만 한 건가? 분홍색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분홍색 하면 벚꽃? 경기도에 벚꽃축제가 좀 찾아왔어요 4월 5일부터 4월 7일까지 3일간 경기도 도청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면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텐데요 구두기하게 만약에 차를 갖고 오셔야 한다 그러면 제가 준비한 이 아래 차만 공기도청 복구 축제 너무 예뻐서 지난번에도 한번 온 적이 있는데 정말 뒤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감히 바른 표현을 잘 하셔야 돼요 네 뭐라고요? 뒤지지 안 된다? 하... 진짜... 그 중국발 미세먼지 중국 사람들이 왜 폭죽놀이 뭐 엄청나게 터져요 팡팡팡팡 터지는데 폭죽놀이를 할 때 그 터지는 그게 초미세먼지에 영향을 준다 중국은 진짜 뭘 해도 설날에는 저희는 폭죽을 안 터트리잖아요 그리고 대기오염물질 같은 거 방출하는 사업장들도 대부분 쉬고 결국은 어떤 폭죽놀이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중금속 성분들이 초미세먼지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밖에 없다 사실 뭐 빼도 박도 못하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숲속 공장 조성 혈약을 체결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들고 나왔습니다 대기오염물질을 좀 다량 발생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나무를 심도록 나무 심기에 가장 좋을 때가 언젠지 아세요? 잘 모르겠네요 20년 전이라고 이야기해요 아 근데 그 다음으로 좋을 때가 언젠지 지금 아 지금 아 지금 이 말씀 들은 지금 이 순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맨날 아 드디어 꿰쳤습니다 꿰쳤습니다 우수 탑 세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개해 주시죠 봄철에 이제 나물 좋아하시죠 아 나물이요 네네 봄나물 뜯으시는 분들 많죠 근데 이게 참 조심해야 됩니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유통되는 나무를 조사했는데 기준치 4배가 넘는 농약들이 검출이 됐어요 아하 반드시 드실 때는 깨끗이 흐르는 물에 30초간 씻어내면 됩니다 새싹인삼 단연근 인삼보다 우수 네 뭐 인삼이 여러 가지로 이제 좋다는 것은 많이들 아실텐데요 포털에서도 검색어가 이게 상당히 순위로 올라갔던 보도자료입니다 새싹인삼 이거는 이제 입과 줄기가 4년 이상 재배하지 않은 인삼 그런게 참 몸에 좋다 단연감 단연생보다 좋다 유진성 주무관님은 천연묵은 산삼이 있어도 새싹인삼 드시면 되겠네요 저는 가끔 가서 산삼 캡니다 산삼 캡니다 산삼을 구별할 줄 알아가지고 가끔 치약산이나 이런 데 가서 산삼 캐고 있어요 딱 보면은 잎사고가 이제 딱 틀려요 아니 산삼 이렇게 드시는 분이 이렇게 몸을 맨날 이렇게 헌약하셔요 못 먹은 지가 몇 년 됐습니다 아하하하 경기행복주택 후보지 안성 수원하고 수원하고 안성에 이제 1090호를 추가로 확보했다 그렇군요 고용 친화적 가구산업 경기도가 이제 성장을 이끈다 그렇군요 도 산하 공공기관 25곳에 네 2022년까지 전기차 55대를 도입합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전기차가 한 대도 없었다는 거 아 전기차가 이것도 기관에는 이 전기차를 또 하려면은 그 각 기관마다 그 충전 시설도 이제 설치를 해야 되고 그런데 요건이 좀 어려웠었나 봐요 네 그래서 이제서야 이제 도입을 한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미세먼지도 이런 거 좀 줄이려면 여러 가지 관공사에서도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소차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어? 수소차... 하면 좋겠지 네 경기도의 팟캐스트 네 호황쇼 경기호황쇼 아 경기호황쇼 네네 이게 요즘에 조금 인기를 이제 좀 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여럿에서 이제 좀 듣기 시작하고 아 네 이게 뭐냐면은 경기도의 도중 소식 그리고 그 도민들의 소식들 뭐 이런 것들을 전해주는 뭐 그런 팟캐스트입니다 네 우리 경기도청 홍보기획관실도 정말 동인하고 소통을 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합니다 네 그중에서 이 경기호황쇼 저도 들어봤는데요 네 출연진들이 아주 화려하고 경기도에서 만들었나 싶을 정도로 아 되게 방송에 질이 높더라고요 네 전문적이죠 일단은 전문 아나운서 MC 네 변호사 이런 분들이 출연을 하고 있는데요 네 뭐 저희 같은 아마추어들이 출연하는 거하고는 틀리게 아주 그냥 고품격 고퀄티 네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우리 경기도를 위해서 도민과 우리 그 대한민국 전체를 통틀어서도 가장 소통을 잘하는 인기있는 방송이 됐으면 하는 그렇습니다 네 경기호황쇼가 호황을 이루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의 대망의 1위는요 경제가 좀 어렵다 네 이렇게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 경제도 안 좋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다 글로벌로 가야죠 글로벌 히트 사업 네 이 글로벌 히트 사업이라는 게 이제 수출 바우처 사업이라는 거예요 그 글로벌 히트 상품 창출 기업 수출 지원 사업 이거를 이제 모집을 했는데 네 경쟁률이 4.4 대 1이었습니다 아하 4.4 대 1 네 50개사 모집하는데 220개사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여기에 이제 지원한 업체들의 제품들을 보면 되게 경쟁력이 있어요 중소기업들인데 강설이나 강호에 강한 지능형 LED 교통신호 오 이거 되게 필요하게 보이는데요 네 이게 전 세계의 14조원 시장이에요 아 그럼 밥만 먹어도 실제 와아 네 하면 좋은데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에 코르크 마켓 하나 해가지고 전 세계 시장을 석권하잖아요 아 그렇군요 그런 기업이 우리에게도 하나 있었어요 아 진짜 우리도 아이디어 정말 많은데 우리도 그런 거 하나 있으면 사실은 저기 대대로 먹고 살 텐데 아 그렇죠 저기 그런 거 하나 하시고 내일부터 이제 그만두시고 혹시 사업에 매진할 생각 있으신가요? 아 발트에 아시죠 발트 발트 3국 네 그것을 진출할 기업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준다 네 그러니까 발틱 2국 기업지원 데스크를 운영하는데요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에서 글로벌 비즈니스 기업 매칭을 한다 이겁니다 지금도 IT 기술이나 여러 가지 기술지백적 산업이 발달된 곳이에요 왜 여기로 갈까 유럽 진출의 발판으로 삼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이쪽 역시 우리나라를 동북아시아의 발판으로 삼기 위해서 같이 서로 협업을 해서 가는 겁니다 그야말로 윈윈이네요 우리나라랑 어떤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척박해요 바이킹 아시죠 네 바이킹 바이킹 배를 만들어서 전 세계를 누비고 다녔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가 요즘에 관광으로 뜨잖아요 그렇죠 코발트빛 바다 오늘 첫 번째로 하니까 괜찮아요? 떨리는데요 딱 보다가 들어와서 그냥 치고 들어오는 거랑 그 첫 번째로 하니까 이게 상당히 조금 틀립니다 이유가 잘해요 가만히 보면 다음부터는 가위바위바 안 했네요 아무튼 오늘 고생하셨고요 지금까지 유시마로의 보도뉴스 탑세븐의 유진상 주문관이었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아 좀 생소한데요 두 번째 코너 이규 이슈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잠시만요 잠시만요 저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말 좀 그러지 말아요 바빠서 그래요 잠시만요 아니 방송 시작했는데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이거 아니지 그래도 아니 특가 세일 중이라 이거 결제를 해야 돼요 지금 주문을 빨리 해야 돼요 특가요? 그러니까 목사 왕부에 1.3kg 세일해가지고 45% 세일 중 몇 개 안 나왔어요 지금 잠시만요 진짜 이규는 실망시키는 법이 없네요 저거 일단 이거 이거 딱 끊고 잠깐 모기가 있나? 모기가 이렇게 많나봐요 모기가 이렇게 모기가 이렇게 많나봐요 아니 저 할 거면 한번 제대로 해보자 아니 지금 하고 있어요 아니 이거 꽁트라고 하면 아니 지금 하고 있다니까요 아니 이게 생 라이브인데 뭘 하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대로 이거 꽁트니까 아 지금 하고 있다니까요 아니 또 모기 잡으시려고요 자 준비 제가 하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 하고 있다니까요 계속 하고 있어요 자 이 경기 사이버 장터가 뭔지 아세요 혹시? 아니 모르는데 네 저기 꽁트 잠깐만 해볼게요 자 시작 자 이규 이슈 시간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자 마음을 자꾸 하자니까요 계속 하고 있자니까요 아니 방송 중에 아니 왜 자꾸 이렇게 편집을 하시려고 그래요 그래놓고 저보고 실수 대망이다 그러고 아니 방송 중에 좀 전에도 계속 방송 이렇게 계속 계속 해주세요 아니 저는 뭐 자르고 뭐 이런 계속 편집하시고 아니 방송 중에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저희가 가위바위보 한 적이 없는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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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자 여러분의 하위가 그동안 빗발쳤는데요 분명하게 하겠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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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사이버 장터가 뭔지 아시나요? 알았다고 이거 뭔지 해보라고 진짜로 경기 사이버 장터가 뭔지 아세요? 우수 농업인이 직접 생산한 생산물을 엄선해서 안전하고 중간 유통과정을 줄여서 저렴하고 그리고 무통장입금 카드결제까지 가능해서 편리하고 거기다 상품에 문제가 있으면 교환 반품도 가능하대요 그러니까 저 지금 이것만 빨리 주문하고 말씀드릴게요 혹시 그게 월 1회 공동구매 이벤트 화목 특가 세일 진행 지금 먹어야 제맛인 제철 농산물 야심한 밤 자꾸 뭔가 땡길 때 심해 하신단까지 특별한 여러분들을 위한 특별한 상품 모음 그게 있다는 경기 사이버 장터 그것만 한 건가? 그냥 읽으시네 그냥 그러면 우왕북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경기 사이버 장터 우왕 그룹 자 근데 이거 하고 끝인가요? 이게 마무리에요? 이거 근데 너무 짧은데 오늘? 어 짧죠? 되게 임팩트 있지 않나요? 아 끝이에요? 아니 그건 아니고 립스틱 바르셨어요 안 바르셨어요? 이게 아니라 와이프가 피기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사람은 너무 피곤하고 맨날 야근하고 그러니깐 조수 받으시는 줄 알았어요 아 이제 머리 아픕니다 오늘 시작 이 분홍색 하면 떠오르시는 게 뭐가 있어요? 분홍색? 네 분홍색 하면 벚꽃? 어? 벚꽃 역시 지금 또 벚꽃 시즌이지 않겠습니까? 이제 곧 경기도의 벚꽃 축제가 좀 차려올게요 그렇습니다 이 타이틀이 경기 평화의 봄이에요 평화의 봄 네 뭔가 의미 있지 않습니까? 네 4월 5일부터 4월 7일까지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부터 이번 주 토요일까지죠? 어 금 토? 3일간 경기도청에서 그렇죠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그렇습니다 3일간이요? 이게 예년보다 벚꽃이 일찍 피울 것으로 예보가 돼 있대요 그래서 축제 기간 중에 개나리 등이나 벚꽃을 동시에 볼 수 있대요 다 정말 또 좋은 게 푸드트럭이 또 있대요 한식 중식 분식 등 다양한 먹거리를 제공한다고 해요 아 그렇죠 먹고 나서 배부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뭘 하시냐 그 주변에 플라워 정식 홍보 그 다음에 직거래 장터 그리고 지역화폐와 119 안전체험 등 체험부스가 다양하다고 해요 그렇군요 먹고 나서 소화도 시키고 네 너무 좋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래도 벚꽃 놀이를 하기 위해서 많이 모이니까 그렇죠 또 그 여러 도민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저런 찬스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많은 축제 관련된 이벤트들이 열리는군요 그렇죠 근데 또 도청 만약에 축제를 보러 오실 때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면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텐데요 부득이하게 만약에 차를 갖고 오셔야 한다 그러면 제가 준비한 이 아래 자막 임시 주차장을 이용하시면 될 겁니다 그렇군요 네 네 경기도청 벚꽃 축제 네 이거 무시하지 못하겠군요 저는 진짜 너무 예뻐서 작년 사진 그 다음 지난번에도 한 번 온 적이 있는데 정말 뒤지지 않습니다 감이 발음 표현을 잘 하셔야 돼요. 뭐라고요? 네? 디지지 안 된다? 지금까지! 아니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한 가지 더 있어요. 왜 끝내시려고 그러죠? 네네네네. 왜 정보를 더 듣기 싫으신 거예요? 당황하죠. 아, 나 너무 힘들어가지고. 당황하셨어요. 네,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이게 밤에 혹시나 야간도 또 색다른 재미잖아요. 아, 그렇지. 그 조명을 켰는다고 해요. 아, 야간 조명. 네. 그래서 야간에 방문하셔도 아마 색다른 분위기를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 낮에 보는 거하고 또 밤에 보는 거하고 상당히 다릅니다. 그쵸, 다르죠. 그리고 포토전도 많다고 하니까요. 많이 방문하시면 가족들과 또 좋은 시간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죠. 가족사진이 이게 아빠는 많이 없어요. 저희 어머니가 맨날 걱정하세요. 왜 네 사진 없는데 그, 찍은 사람이 저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번 벚꽃축제에서는 가족이 모두가 나오는 행복한 사진을 찍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때 가족사진 찍으실 때 립스틱은 안 바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하하하하하하하하 자, 지금까지 이규 이슈 시간에 이규 주무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이규 이슈 하고 끝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규 이슈! 앞에 보셔야 돼요. 이규 이슈! 시작! 이규 이슈! 이규 이슈! 다음은 이규 이슈! 이규 이슈! 이규 이슈! 이규 이슈! 이규 이슈! 이규 이슈! 중국에서 조금 그런 어떤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는 것 자체가 조금 야속하기도 하고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데 이번에 이제 재밌는 하나 분석 결과를 내놨더라고요. 네, 뭡니까? 중국 사람들이 왜 폭죽놀이, 춘절 뭐 엄청나게 터져요. 팡팡팡팡 터지는데 폭죽놀이를 할 때 그 터지는 그게 우리나라 초미세먼지에 영향을 준다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어요. 중국은 진짜 뭘 해도 도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평택 대기 측정소라는 데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측정을 했는데 2월 중 대기 중에 있는 그 이제 미세먼지 농도를 딱 교사를 한 거예요. 그 안에 이제 중국 중금속이 어느 정도 포함이 돼 있는지를 한번 해봤더니 스트론튬, 바륨, 칼륨, 마그네슘 뭐 이런 어떤 폭죽을 이 연소될 때 나오는 어떤 그런 산화물이 그 춘절 이틀 후 그리고 이제 원소절이라고 있더라고요. 원소절이라는 게 이제 정월대보름에 해당되는데 그거 딱 이틀 후 엄청나게 높게 나타났대요. 딱딱 맞아 떨어지네요. 최대 13배. 13배라요? 13배. 최대는 13배래요.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자료화면 나오지만은 딱 보면은 뭐 엄청나게 그래프가 높게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설날에는 저희는 폭죽을 안 터뜨리잖아요. 사업장들도 대부분 쉬고 기류의 역괴적 뭐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 보면 결국은 어떤 폭죽놀이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중금속 성분들이 초미세먼지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밖에 없다. 사실 뭐 빼도 박도 못하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좀 중국 정부도 좀 계속 자꾸 오리발 내밀지 말고 대국다운 면모를 좀 보여서 좀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진짜 아시겠지만 덩치가 이만한데 속은 이만한 사람을 보면 그렇죠. 쫌생이. 쫌생이 이렇게 부르죠. 네. 중국이 쫌생이가 안 되길 바라네요. 그렇죠. 미세먼지가 사실은 이제 중국발 영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은 근본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결해? 라고 하면 뭐 해결책이 있으세요? 다 드디어 마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저만 가면 되잖아. 최근에 이제 돈의 120개 사업장이랑 숲속 공장 조성 협약을 체결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네. 기업들이 이렇게 많잖아요? 네. 거기가 이제 한 120개 사업장 정도 대기오염물질을 좀 다량 발생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다가 나무를 심도록. 그래서 한 3만여 그루 정도를 올해 말까지 한번 좀 심겠다. 네. 라는 내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네. 이제 사업 성과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뭐 도지사 표창이나 그 다음에 현판 수여 그 다음에 뭐 정기 지도 점검 면제 뭐 이런 혜택 등을 좀 이제 계속해서 줄 예정이고 네. 2020년도에도 조금 확대를 하고 네. 총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2021년도에는 이들이 전부 다 141그루. 네. 아무리 좀 작은 사업장이라도 이제 나무 한 그루씩은 이렇게 심는 쪽으로 그러니까 동참을 시켜가지고 21만 그루의 나무를 심겠다. 아하. 라는 어떤 경기도의 큰 포부가 담긴 협약이었다.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는 나무만한 게 없대요. 그렇죠. 나무 잎에는 미세먼지를 흡착, 흡소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고요. 네. 나무 가지랑 줄기는 지상으로 이렇게 가라앉는 미세먼지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대요. 네. 그래서 미세먼지는 한 25.6% 초미세먼지는 40.9% 거의 뭐 절반 가까이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하고요. 21만 그루의 나무들이 쫙 경기도 내에 좀 심어치면 네. 조금 어떤 그 경기도 도민들이 정말 굉장히 걱정을 걱정에 맞이하는 미세먼지 문제가 조금이나마 좀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 나무 심기에 가장 좋을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그거 잘 모르겠네요. 20년 전이라고 이야기해요. 아. 근데 그 다음으로 좋을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지금입니다. 지금 이 말씀 들은 지금 이 순간. 네. 이 순간 나무를 심어야겠다 생각하시고 시도를 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실제로 효과를 본 데가 있나요? 독일의 슈투트 가르트 지역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 이제 한 총 길이가 한 8km. 네. 면적으로 보면 100헥타르 정도에 달하는 그런 어떤 도시 숲이 조성이 돼 있대요. 여기가 조성이 되면서 뭐 미세먼지 고능도 일수가 뭐 엄청 감소하는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자료 화면이 있는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딱 눈으로만 봐도 뭐 이게 굉장히 좀 쾌청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가상현실 변신이에요? 아니 무슨 이게 안 나오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게요. 준비를 또 해야죠. 환경에 관한 이제 민선 7기 핵심 기조가 이거예요. 환경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은 손실이 아닌 투자다. 멋있는 말이네요. 뭐 값싸게 제품을 생산하는데 집중하고 너무 싼 것만 찾고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은 이게 이제 전체 어떤 사회적 재난으로 다가올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뭐 100년 전에 우리 땅이 아니고 100년 후에 우리 땅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잠깐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자연도 결과적으로 잠깐 우리가 같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네. 한 후손하고 같이 누려야 될 그렇죠. 우리의 우리 모든 인류의 자산 아니겠습니까? 자산이죠. 우리 경기도가 끝까지 지켜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보도기획 담당관실의 박민수 주만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먹욕탕 박민수 주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제 5화 태병 꿀성대를 시청하셨습니다. 요즘 가만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로 이런 노래가 떠오를 겁니다. 봄바람이 달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아직 추워요. 울려퍼질 이 경기도청 거리를 둘이 걸어요 버스커 버스커의 벚꽃 엔딩이라는 노래죠. 나무에 새싹이 나고 꽃이 피어나니 그저 걷기만 해도 힐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 답답한 그 안에서 벗어나서 한 두정거장 전에 내리셔서 움트는 새싹이의 소리를 들으며 나만의 힐링 코스를 그려보시는게 어떨지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를 읽어주는 남자 태평 꿀성대 박은서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